자 번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 온 돌고 이제 펌프 도는 거고 번호가 돌때 소리 우리 잘 들어 봅시다 요런 소리 자 이거 보고 이게 뭔 소리인 것 같아 비닐 소리 같지 자 쿵짝짝 쿵짝짝 들어갑니다 자 나옵니다 자 이게 뭘까 이런거 조심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자 돌아갈 준비합니다 자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자 요런거 요런거 이런거 딸려도 가지않게 근처에 조심하셔야 돼 이런거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되었습니다 요런거 요런거 되면 또 점검해야 되는게 이제 공기가 적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시꺼맣게 변했을 수가 있어 이게 아 다행히 괜찮네요 요거는 요게 점화 그건데 이게 공기가 적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라카노 불완전전소 돼가지고 까맣게 변하거든요 요건 일단 요건 괜찮네요 자 다음에 조심합시다 아 뒤돌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 아멘